내가 바로 전직 버스 한기탁이다. 시험 준비는 잘하고 있나? 예! 거짓말하는 주둥아리는 맴매가 약이지. 어색하게 왜 그래? 말은 편한 사이에 먹는 거야. 그 바르치! 이 가시는 목소리가 왜 이래? 코 박혔나? 들어와! 들어와! 뭐해! 튀어! 튀어! 내가 네 오랩이다. 눈빛이 전혀 안 닮았어. 미국 가면 다 유학 간 거라는 편견을 버려. 미국 가면 다 영어 쓴다는 편견을 버려! 보라!